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일 해피 뉴일. 뭐하는 거야. 종국이 형 이제 오톤을 벗고. 오톤을 벗고. 주요. 나는 왜 이렇게 오톤을 벗겨. 저는 종국 오빠 안 벗겼어요. 저는 모두가 동등하게. 동등하게 있어요. 너 착하다. 착하다. 뭐야. 사귀는 거야. 러브라인이야. 마음 쓰는 게 착하잖아. 야 이게. 착하네. 나는 지금 지옥. 아니 얼굴도 안 나올 거 뭐하러 저기서. 아니 시비를 만들고 있냐고. 아니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. 이왕이면. 지옥 거 괜찮은데 왜. 둘이 사귀는 거야. 뭐야. 러브라인이야 뭐야. 러브라인이야 뭐야. 행정하면서 주요 거 할 게 뭐 있어. 어디 거. 어. 탕수. 강서구에 탕수. 1500원짜리가 있다. 야. 강서구에 탕. 김노부. 김노부. 어. 이거 주의가 연령했던 건데. 아 언니. 야. 이게 그녀되네. ㅋㅋㅋㅋ 왜 그래. 잘 못해 너. 대단해. 왜 그래. 왜 이렇게 해. 그래. 너는 진짜. 너 아직 더 남았어. 동글빵 몇 개봉 되있어요? 했지. 어. 안 샀어? 어? 안 샀다. 샀지. 본인의 본명은? 김정구. 멤버 중 가장 불편한 사람은? 김정구. 김정구. 야! 저 진짜 얘기면 어떡해! 아니 근데 잠깐, 왜 나만 나오면... 거짓말일 수 있잖아писappe Nico 김..까지 본 연예인 중 가장 예쁜 여자는 소용시 형 츠이 firearms 쇠! enda! 하하! 이건 아니지. 나는 그거야. 몇 분이 많이 봤는데. 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지효 입에서 네 이름이 나고 너 입에서. 그게 아니고. 지효 진짜. 내 시선 안에 얘가 있잖아요. 네. 저는 진짜 제가 나쁜 짓 안하고. 지효가 진짜 나쁜 짓을 안 해. 그런 거 아니죠? 나쁜 짓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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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국이 형. 두 분. 종국이 형.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. 한 번 보여줘. 종국아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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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라서 너는 좀. 하루도 감기잖아. 감기 기울도 빨리. 왜 하루도 감기고 나도 감기. 왜 하루는 괜찮아요. 감기 기운 빨리 오세요. 전선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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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. 그럼 종국이 형이랑 지효 누랑 커플이에요? 네. 오. 뭐야. 왜 하필이면 둘이야? 뭐야. 라우라인이야? 야.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야? 나 좀 전에 지효 고개 안 줬거든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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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분위기 안 좋은데 저 우리. 하하하하.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시상식에서 그렇게 둘이 왜 이렇게 자주 있는 거야? 뭘 자주 있어? 회식 때도 둘이 계속 같이 있고. 아니 너네 사귀어 안 사귀어. 아니. 어 둘이 이상하네? 어 나 전 재산 뺏기는 거 아니야 나? 뭘 뺏겨? 전 재산 걸었잖아 저네 둘이 사이 안 사귄다 미치겠다 이거 참여해야지 그치? 니가 4개 해라 니가 운이 좋으니까 자 현재 1등은 칼 32개로 양세찬씨 아 오빠 너무 귀여워 어떻게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가야 돼 야 근데 정답 뭐냐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아니어도 우리는 들어가야 돼 계속 그러면 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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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아니라는 거에 대해 전 재산 전재산 뺏고 헤어지면 안 돼? 아 저 형 재산 탐나네 아 저 댓글에 지석진 깡통 차는 거 보고 싶다고 지석진 깡통 차는 거 보고 싶다고 형! 내가 하나만 추가할게요 석진 형 깡통 찬 걸로 아니 둘이 사겼으면 좋겠대 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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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미운 어르신께서 왕자야? 외국 팬이 인스타그램 쪽지를 보냈어요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온도 오빠한테 속삭댕을 줄여서 아니 아니 얘가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하고서 나를 보더니 약간 욱질하지 않아요 얘가 왜 욱질하지 나를 보고 지오는 나라 종교 팬들이 지켜두는 게 있어요 지오는 나라 종교 팬들이 지오녀는 도로 오빠 김 먹어 지오 아니야 고기 있어 고기 먹어 고기 아니 저 Hola 너기 준비한 거야 오빠 고기 좋아 하자 지오야 먹어 오빠 가만있어 두 분이 하세요 두 분이 내가 왜 좋아해 왜 왜 어 궁금해 그치? 궁금해 리! 끝났어 아 끝났잖아요 일단 포하고 일단 지어책면서 끝났어 포하고 일단 지어책면서 끝났어 일단 포 지어책으면 끝난 거야 그치?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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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게 찍어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대박 시야 역시 허벅지가 와어 짜증나서 원래 나는 누간가 그래 누가 다 그렇지만 나요? 웃기고 하셨어 웃기고 하셨어 웃기고 하셨어 웃기고 하셨어 들어와 들어와 나 나 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넣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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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료 4분전 야이씨 스카우트 명단에다 붙이나보다 예석이 형 제작비가 가능성 많아 내 사진 찍어서 그때도 자작극이었잖아 왜냐면 유재석이 자작극 전문이거든 자작극 전문이거든 자작극 전문이 야 그거였구나 내 뒷모습을 띄어 나 죽을래 종국 오빠는 진짜 나시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귀엽다 귀엽다 아 친하자 야 그 나시나 좋다 존아 사진 좋다 종주 잘한다 종주 잘한다 야 그 나시나 아니야 나머지는 다 캐릭터 가오 나시인데 종국이는 그냥 가오가 가득 어깨 있고 아 가오가 가득 있는 나시이구나 나시를 입고 가오 사주를 내는 거야? 아 이거 봐 김정국 지호언니 예시 아 뭐 삼각관계가 뭐야 그러니까 바쁜데 어떻게 사주를 하냐 예? 바쁜데 사주를 어떻게 해 싫어? 아니 아니 하하하하 아 너무 좋아 고생하셨죠? 아 우리 이거는 해야 돼서 아닐까? 아 좀 손님을 수고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사주나오는 거니? 사주나오는 거니? 아 아 아 아 진혁 부탁해 걱정 마세요 언니 제가 합성인도 돼요 일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형 아니 빨리 먹겠다 그 사람들이 예상하게 내가 달걀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달걀을 안 가져갈 수 있어 나 달걀 나 달걀 오오오오오오 종구 오빠 계란치 있나? 아 whoo 땡픈 문 잡아야 돼 뗀다 뗀다 형ơ님 안 말했어 큰일버렸다 종구 오빠가 제 뒤에 있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진짜 나시를 입힐건 데 짧은 날씨로 입힐지 크롭 가야죠 크롭 가야죠 크롭으로 가야지 야 12세에서 뭐 이렇게 배를 까고 야 그냥 가 야 미우새에서 다 벗었어 그래 가 오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럼 좋아해 아니 근데 이게 내 마음이 그럴 때 해야 그게 좋지 아니 그 원하는 데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 못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딨냐고 뭘 답답하면 편하죠 아 되게 불편하다 이 자리 아 너무 불편하다 아 세상에 아 나 열받아 아 재석 오빠랑 좀 목바랑 같은 편하게 해줘요 수건 돌리기 아 그런 걸 왜 그래 물놀이 줘 앞에 물놀이도 있어 아이 물놀이도 잡고름 또 씻어야 되고 귀찮아 보물찾기 보물을 또 숨겨야 되고 또 보물은 9년 동안 찾는 게 있어 아 뭐 왜 추정이 많아 뭐만 하면 아 그렇잖아 뭐만 하면 아 그만 좀 그렇잖아 땀낮은 게 아니라 아 못봤어 나는 이 팀이랑 색깔이 안 맞아 나는 이 팀이랑 색깔이 안 맞아 잡는 사람 나 지금 느꼈어 우리 그 지호가 혹시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불안해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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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 불안해 뭐 시시시시 그만해 시시시 그만해 시시시 그만해 시시시 그만해 야 시시 그만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순요 진짜 전형적인 MT입니다 오빠 이거 한번만 그게 잘 안되더라고 이 보이면 안 돼 이 보이면 안 돼 혁진이 형부터 오케이 가시죠 시시시시작 드루 드루 아 야 지호야 인마 너 쇼미도버리다 맞다 조용히 안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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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었어 지호 형이 토지 쓰고 있어 아 지호 잘하네 아 지호 왜 이래 지호 하기 힘든 야 지호 씨 잘하네 아이씨 아 지호 씨 잘하네 아이씨 Carl 아 좀 더 해먹만 하세 아 좀 더 해먹만 하지 아 아 어떡해 야 됐어 됐어 야 됐어 됐어 이길 수 있어 지혀대매 어 지호까지 한 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요 이길 수 있겠는데요 지호까지 한 걸로 대단한 거 이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plants 눈방을 mi었는데 아니요 동뱅을 내 에이 지호는 어떤 누나니? 사운드 좋은 누나? 사운드 좋은데 어떤 사운드가? 사운드 좋은데 어떤 사운드가? 그냥 내 화장실에서 그냥 화장실에서 이거 다두가리면 오픈할 수 없는 일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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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